전국 국공립 합창단 공연이 대부분 기독교 찬송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고, 이들 합창단 지휘자 모두가 교회 합창단 소속이거나 신학대 교수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전국 19개 국, 시, 돌입 합창단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공연 내용과 지휘자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8년과 2019년 2년간 이뤄진 31번의 정기 또는 순회 공연에서 연주곡의 80% 이상이 기독교 노래였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시, 돌입 합창단도 같은 기간 전체 공연의 70% 이상을 기독교 곡으로 채웠고, 이 같은 종교 편향적 선곡 비율은 소도시보다 대도시 합창단 공연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합창단 상임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에 소속된 57명 전원이 개별 교회 합창단 활동을 겸하거나 신학대 교수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계종 종평위는 국공립 합창단이 사실상 특정 종교 선교 공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수준 높은 음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과 종교 편향 예방 교육, 복무 규정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